안녕하세요. 소금입니다. 내가 오늘은 추위에 몸보림치다가 사무실이나 일할 때 쓰거나 엄마한테도 같이 쓴 4단 무려 4단, 3단 아니고 2단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4종으로다가 히팅해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포론 히팅패드를 구매했어요. 리퍼 제품으로 구매했고요. 원래 5만원대인데 3만원, 4만원대 용량이 딱 있어요. 몇만원 더. 구매에 감사한다고 여기 나와있죠? 받으신 상품이 만족스러우다면 너그럽게 해주고 저쪽으로 전화해주시고 리퍼 제품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분량으로 반품되거나 한 거를 다시 검수해서 내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고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만약에 한 달 이내에 별로면 다시 환불도 가능하고 받았는데 바로 좋은 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몇만원씩이나 또 싸게 살 수도 있고 좋은 건 없지? 그냥 검수도 하고 온 거잖아. 그냥 존재하면. 제가 이 제품을 이제 이렇게 세부라고 하던데 히팅패드에 사탕치크인데 상징패드? 이런 거라고요. 그거 사려고 했는데 그 푸른색은 있는데 사탕치크는 다 팔렸더라고요. 솔드할 때 다 팔려가지고 구맬 수가 없어서 더 좋은 걸로 샀어요. 이건 4단이고 3단이거든요. 근데 조금 더 비싸지만 좋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.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인가? 뭐 써있네? 잠시만요. 아 자산품 제품 써있는 거구나.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덮지면 안 돼요. 덮어서 쓰는 거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쓰는 거. 이렇게 세워서? 무릎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놉니다. 카메라 지금 고정이 안 돼서 팔을 팔 놨는데. 여기 안에 온도도 있대 있네요. 약주인가? 여기 키는 제품. 올렸다 줄였다. 이건 뭔지 모르겠네. 발 안에 거꾸로 나오는 건가? 랜덤 남녀 중에도 분홍도 있던데 흰색으로 났네요. 남녀는 랜덤으로 온다고 그랬거든요. 분홍도 있던데. 분홍은 이쁘던데. 분홍 갖고 싶었는데. 흰색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. 괜찮아요. 이거 무릎 위에 덮는 거겠죠 당연히? 말 안풀어 나가게? 이거 이거 막 고정핀인 거 같아. 고정핀 없어서 괜찮을 거 같아. 에러 고정핀. 한번 써보자. 궁금하다. 나 따뜻하지. 우리 엄마도 따뜻하면 좀 쓰게 하고. 나도 쓰고 하려고. 손이 이렇게 짧아라고 하려는데 기네요. 생각보다 좋네. 잠시만요. 콘센트에서 놀고 있던 애를 뽑고. 꺼내서 연결했습니다. 전원 버튼 눌러볼까요? 불 제대로 들어오죠? 약으로 내는데. 처음부터 강요. 4시간, 2시간 할 수 있구나. 4시간. 날마다 돼지 된장 먹읍시다. 이거 전기장판이라서 좀 위험해 보이는데.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을 거라 괜찮아요. 어차피 안의 모양은 다 회색이라 별로 의미 없긴 한데. 이렇게 채워놓고 나면 겉부분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. 포그린 제품이 겉에도 디자인이 되게 예뻐서 좋았어. 따뜻한지 한번 볼까? 어? 금방 따뜻해지는데? 조금씩? 아닌가? 기분 탓인가? 그냥 좀 따뜻해. 벌써부터. 부직포네틴. 근데 부들부들 품질 되게 좋아.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여기 뒤에 수정도도 너무 예뻐. 안기장판 때문에 잘 안 밑에져서 방금 껐거든요? 방금 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안에 손 집어넣으면 꽤 따뜻해. 오 나쁘지 않아. 이거 엄마랑 같이 써야겠다. 따뜻해서 좋은데? 머리 집어넣고 자야 될 것 같은데.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. 일직선으로 해서 바람불게 해도 괜찮다는 거. 그리고 여기 집어넣으면 되게 예쁘고. 기분도 좋고 따뜻하고. 좋은 것 같아. 히팅제품. 붓. 과열방지도 되고. 넘어져도 화상 안입고. 자동으로 멈추고 작동도.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면. 고장도 잘 안 나오고. 좋은 것 같아. 굿이에요. 맨날 써서 고장 날까 막 겁나는데. 그게 좀 걱정인데. 뭐 AS도 된다고 하니까. 좋습니다. 이거는. 좋다 좋아. 만족스러워 난. 11번가에서 구매했는데. 요즘에도 11번가를 하는구나. 망해서 안 하는 줄 알았어. 뒤마켓만 자르려고 하고. 아직 토하네. 손 추웠네. 따뜻해서 좋다. 조금만 지지고 있다가. 엄마 드려야지. 좋아 좋아. 효니아 제품. 비싸도. 싸게 사서 너무 좋고요. 여러분도 이런 거 하나 주먹 장만해서. 따뜻하게 보내시거나. 효도 하시면. 좋을 것 같습니다. 추천합니다. 굿. 넓어서 좋네요. 4단 제품이라. 3단 제품이면 이렇게 갇혀 있어서. 기계자밖에 사용을 못 해가지고. 표도 작아가지고. 뭐 별 느낌이 안 날 텐데. 타탄 체크는. 파란색 이런 거. 나중에 돈 모아서 내가 사가지고. 많이 써야겠다. 좋아. 영상 꼬입하고. 보니까. 포론에서 이것도 보내주셨어. 냄새가 나면 한두 시간 동안. 참기 잘 되는 곳에 두라고. 예쁜 포장지처럼 해주셨는데. 제가 박스 꾸미인데 썼거든요. 이렇게. 요거 하나에. 포장지처럼 되어있는. 네. 요렇게. 빙글빙글 돌려서 써서. 예쁘게 꾸미세요. 요건 담요에 붙어있던 거. 짤라고. 박스 꾸미지. 좋아.